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심해야 할 10가지 첫 번째, 탐욕 욕심과 소망의 끝없는 욕구로 인해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다. 탐욕은 인간의 혼성 중 하나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먹고 싶어하며 더 많은 것을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러한 욕심과 탐욕은 종종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탐욕스러워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더 큰 욕망과 탐욕을 불러올 뿐 만족감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에 대해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큰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억제해야 한다. 두 번째, 증오와 분노 증오와 분노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이다. 증오는 개인관계에서의 갈등과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 증오와 분노는 우리에게 해로울 뿐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나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억제하고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증오와 분노를 느끼게 되는 이유는 종종 상황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반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심해야 할 증오와 분노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에게 해로울 뿐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무지 지식과 깨달음 없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그 결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무지는 우리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부족하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무지한 상황에서는 조언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지함을 줄이고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무지함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무지함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지한 상황에서 항상 겸손하고 조언을 구하며 지식을 확장하면서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네번째, 질투 질투는 우리에게 소유욕과 인간관계에서의 불만을 초래한다. 질투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원인 중 하나다. 우리는 타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며 욕심을 부리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자신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섯번째,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리석음은 생각이란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 일어나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한정시키고 성장을 방해한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며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보험을 줄 것이다. 여섯번째, 우울함 우울함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우울한 감정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 우울함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그 감정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울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분한 휴식과 운동, 건강한 식습관 등이 우리가 우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울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우울함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울함은 일시적인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일곱 번째, 욕망 욕망은 불만족과 불안을 야기하고 이러한 감정이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욕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이 끝없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불만과 불행에 빠지게 된다. 세상 모든 것을 얻고 싶어하며 얻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결국에는 욕망의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욕망의 원인은 욕심이다. 욕심은 자아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욕심이 커질수록 불만과 불행이 늘어난다. 따라서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인해 불만과 불행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명상과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 번째, 속박 우리는 종종 자신을 속박하는 것으로 인해 불행을 경험한다. 이는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우리를 조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생에서 불행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이 속박을 인식하고 이를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속박에 얽혀 있다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으며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속박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불안,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존,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는 것 등이 그렇다. 이러한 속박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것을 따르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속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대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박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홉 번째, 불평.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며 우리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 불평은 불만이나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끈다.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 불평을 자제해야 한다. 불행은 우리의 마음이 갖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만약 우리가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결국 불행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평 대신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불행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우리가 겪는 불행의 크기와 영향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열 번째, 부적절한 욕구 부적절한 욕구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적절한 욕구를 억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욕망이나 탐욕으로 인해 자기 제어를 잃게 되면 그 결과로 불행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원하는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으며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점점 불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내면의 조절을 통해 욕구를 억제하고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